스프링이 생겼어 너 어디가 이거 슈퍼 점프 할 수 있지 않을까? 저 뒤에 당근이 있는 거야? 그럼 그렇지 근데 또 뭐가 있어 아 우리 같이 가야 되나봐 너 빨리 죽어 알았어 근데 어떻게 여기서 죽어? 괜찮네 이 자식이 비하냐 했냐?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빠져서 죽을 일이 없어 잘 봐 이렇게 하면 죽어 우리는 살았어 넌 죽어 아 뭐해 나 뭐 죽으라며 아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었잖아 언제부터 말 그렇게 잘 들었다고 그래 꼭 가겠어 어떻게 가 아 뭐해 됐어 됐어 앞으로 오른쪽 버튼만 눌러 절대 안 죽어 아니잖아 안 죽었잖아 어떻게 뽕 됐어 됐어 뭐해 나무를 잡을 수 있는지 몰라 왜 잡으면 어떡해 잡을 수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이거 앞에 맵을 한번 보자 저거 뭐야 저거 다이면 죽는 거야 자 여기서 저기에 다이면 죽을 거야 죽어 뛰어 그냥 어떻게 지나가 이런 게 있다라는 와 진짜 봐봐 나 그냥 갔는데 이렇게 떨어지잖아 가만히 잡고 있어 왜 계속 떨어져 잡았어 잡았어 손 넣어 나 잡아 우리 한번에 통과하자 여기 한번에 통과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잡을 테니까 안돼 못해 무거워서 그런가 봐 놔 이 자식아 누구라고 당근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제 저긴 안전해 잘 봐 당근이로 갈 수 있을 거야 죽었어? 당근 잡았어 죽진 않아 나 왜 죽었어 어떡해? 나 점점 피가 빠지고 있어 어떡하지? 내가 널 살려줄게 오케이 나 잡아서 끌어올려 너 죽었어 니가 날 죽겠어 기억하겠다 너 왜 이렇게 다리가 뻣뻣하냐 내가 계속 점프를 누르고 있어 호동팡부터 있구나 어떻게 가 앞에 버튼만 누르면 가 안가져 가져 안가져 가치잖아 자라나 자라나 나 죽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뭐가 아 뭐가 됐어 됐어 뭐해 안가져 너 받쳐줬어 고마워 자라 잡았어 우리 둘이서 가면 무거워서 안 뜨지 않을까 잡아 꽉 잡아 아이 잠깐만 됐어 이제 어쩌지 됐어 야스 야스 무게 더 무게 더 대단이기도 대단하다 그니까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게임 응 비 버 기 버 비주얼의 Buffalo ä이 도저히 아 오 여기가 할 수 있어? 모르겠어 못하면 딱 죽을 거 같은데 살았어 당근 가져갈게 그 엄청 작아보이는 구멍 아니야? 아니야? 아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야? 맞다고? 아 맞아 맞아? 너 어떻게 했어? 위로 들어가고 싶은지 방송 봐 알았어 저기 또 표지판이 있어 일로 날아가면 죽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그게 길이 아니야 아! 우린 길이 아니라고 했잖아 어떻게 알았어? 딱 보면 아니지 죽을 짜리는 모르는데 그런 거 잘 안아가? 아 네가 쓰고 혼자 가면 어떡해? 아직 살아있는데 구하러 올래? 그냥 가고 있어 나 구할 수 있어? 아니면 뗄 거 같은데? 내가 너를 밟고서 날아갈게 내가 너 살렸어 넌 날 두 번 죽였어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덕분에 살았어 부족하다 이 자식 흐지 어떻게 해 저 여기서 빠져 죽을 수 있지 저 나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야! 아 같이 가 같이 가면 어떡해 미안해 먼저 가게 해줄게 우와 억쩔어 볼 거 같아 어? 너 뭐 해? 뭐가 불만이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나 빠져 죽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하... 진정해 심한거 아냐? 다시 했어 리셋했어 어떻게 리셋해? R 버튼 누르면 리셋돼 눌러볼래? 일부러 그랬어 눌러봐라 그러시겠지 원래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아 뭐해 살려줘 그러게 봐 거기 있었어 못 살려 아 살릴 수 있어 못 살려 아 어차피 죽은 거였잖아 어 당근이 가 당근 가볍다 이렇게 생겼지만 인간의 몸무게인가 봐 아 그래? 내 2단 아 할 수 있어? 못해 구해줘 그거 아니야 기다려! 기다려봐 잡았어? 어 놓는다? 들어 내가 너 빠지지 못하게 파티 줄게 이거 못살아나는 건 아니고?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? 2 잡아! 아 저걸 잡아? 잡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 오 그 생각은 못했어 어떻게? 그 생각은 못했다고 어떻게 못했냐고요?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냐는 뜻이야? 어떻게 못할 수 있냐는 거지 그게 그 말이잖아 글로가면 죽어 어? 화사표 여기 있는데? 그래 뭐야 너 왜 여기 올라가려고 했어 우리 저기 애가 가장 그럴 듯하니까? 아.. 아직 여기가 아니었구나 뭐야 너 뭐 무슨 짓이야 우리 뭐 한 거야? 아빠는 여기 없었는데 당연히 죽었으니까 혼자만 왔으니까 없었겠지 뭐야? 어? 아 멍청했다 진짜 컨트롤 연습했다 생각해 그래? 드론 넣은 거 같아? 어 구해줘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컨트롤 넣은 거 같다며? 이건 맵이 달라졌잖아 아 아까 그 맵망? 진짜 짠다 너 혼자 절제 못 가 할 수 있는데? 아니잖아 야 야 발 잡아 발을 잡아 알았어 잡았어 됐어 아 와우 예술 야 너 가만히 있어 구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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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rt 그건 아니지는 거 될가 res 나 나도 할 수 있어 어떡해 갤 약간 2도 정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점프하는데 sın 왜 손짱 뒤로 가지? 오 됐어 X Tag 헬롯 빠지지마 발로 앞으로 차 저거 딱 붙은 채로 뒤로 돌아 뒤로 돌아가서 발로 뻥 차야돼 뻥 알겠지? 딱 붙은 상태에서 뒤로 돌아 뻥 됐어 와 됐어 와 조심해 보이지? 딱 봐도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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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뭐해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갈 생각 아니었어 야 왜 이렇게 붙지? 고마워 나 위로 간다 안 되네 이렇게 구해줘? 아 너 할 수 있었잖아 거기서 뒤로 가기 왼쪽 버튼 뒤로 오 뭐야 되네 아 이거 어려운 게임이었구나 오 됐어 살았어 아무리 쭉'T 오 개 안되 입구 팔고 난다 도와줘 끈 도와줘 알았어 잡았어? 웃는다 보안아 ㅋㅋ 어디가? 아 뭐해? 아 비켜! 됐어. 잡아. 나 잡았어? 기다려 기다려. 아니 아직 아직. 잡았지? 아직 아직! 잡았어? 잡았어 잡았어. 나 죽었어! 당근이 날 구해주지 못했어. 아 힘겹게 왔는데. 가냐! 아 구해줘. 아니야 할 수 있어. 내가 받침태가 되어줄게. 나 밟고 가. 아 뭐해. 이렇게 될까? 됐어. 이렇게 잡아? 아니야 그건 위험해. 내 발을 잡아. 알았어. 됐어? 잡았어? 어. 아까?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말하려고 했거든? 근데 원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핑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난 처음부터 했는데. 아 넌 처음부터 했어. 근데 말을 안 했어.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. 뭐해? 안돼. 하지마. 아니야. 이거 몇 단계까지 했어? 몰라 나도. 우리 적어도 1편은 다 깨야 되지 않겠어? 그래야 돼?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. 됐어. 내가 너 보내줬어. 아니야. 내가 널 밟고 가는 거야. 말 그렇게 해야 돼? 됐어. 안 됐어. 당긴 가져가려고 그런 거지?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. 고마워. 너밖에 없다. 됐어. 잡았어? 어 잡았어. 이거야? 어. 이거야 이거야. 됐어 됐어. 멈춰 멈춰. 안돼. 어떡해? 너 올 수 있어? 갈 수 있어. 내 눈에 기본이지. 응? 오지가 눈앞이었는데. 아 너무. 쩔어. 응. 노린 거 아니잖아. 노린 거야. 진짜? 어. 날 물러보고. 지금 보는 거 벌써 노린 거 아닌 것 같아. 노린 거라고. 알았어. 됐어. 잡았어? 아냐아냐아냐. 맞아맞아. 좋아. 가. 저거 어떡해. 뭘? 당근? 어. 예뻐. 포기해. 왜 들고 온 거야 지금. 무거워지려고. 알았어. 난 성공. 너만 오면 돼. 아니야. 할 수 있어. 얼마 안 남았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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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할 수 있어. 얼마 안 남았어. 아. 잠깐만. 잘 믿었어. 응. 해냈어. 응. 으응. 으응. 왜 이렇게 멀리 갔어. 행복하라며. 응. 멀리 가라고 나 안 믿잖아. 와. 자. 우리 이것만 깨면. 이게 마지막 판일 거야. 아마. 거짓말 하지마. 그렇게 생각해. 산을 오를 때랑 비슷해. 아니야. 난 산 안 올라. 봐. 구해줘. 사실 안 구해줘도 돼. 됐어. 내가 널 살렸어. 아니야. 왜 이렇게 무중적이야. 나 나 혼자 살아나오는 거야. 아니. 너 아니랬잖아. 봐봐. 응. 최고야 이거. 멈춰. 오케이. 간다. 할 수 있어. 오 좋았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됐어. 이제 거의 10. 넥트레벨 못 가. 갈 수 있어. 왜? 잠깐만 잠깐만. 15개가 아니야. 우리는 12개 밖에 없단 말이야. 아 그래? 어. 내뉴얼 한번 가볼까? 싫어. 싫어. 어때? 어떻게 나가? 네.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. 저 버츄얼 라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닉스타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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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